정부가 내일부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시행하고,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합니다.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는 산업 데이터 활용 원칙과 정부의 종합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담겨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장차관은 기업 간 프로젝트 발굴, 지원을 강화하고, 올해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